즙을 좋은 향기로 채울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가게에서 파는 많은 제품들에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 화학물질이 영향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가 전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다.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경제적인 부분도 사람들이 제품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포함된 시제품 대신 나만의 천연 방향제를 만들어 쓰는 건 어떨까? 아래의 집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개선해줄 사과치 비법을 소개한다. 집을 향기로 채울 수 있는 천연 비법들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향기로 채우면 건강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천연 재료의 강한 향기가 음식, 담배, 곰팡이 등의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천연 재료들은 항균 물질과 소, 독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 곳곳의 표면을 청소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라벤더 베이킹소다, 애플사이다, 식초 라벤더의 깊은 향기가 베이킹소다, 애플사이다, 식초 등의 소독 성분과 만나면 지방 공기를 개선해줄 완벽한 조합이 탄생한다. 그, 러니 1일 방향제와 청소용품, 두가지 모드로 써보자. 재료, 라벤더 에센셜 오일, 1테이블스푼, 15ml, 베이킹소다 2테이블스푼, 20g, 애플사이다, 식초 1월 4일컵, 62ml,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그릇에 넣고 잘 섞는다. 사용법, 혼합물을 분, 무기에 넣고 집안 곳곳에 뿌리자. 청소하고 싶은 표면에 뿌리고 닦아도 된다. 2. 계피와 오렌지 껍질 쉽고 경제적인 방향제를 원한다면, 맛있는 향기의 오렌지와 계피를 활용해보자. 이 두 재료는 강력한 향기를 내 품기 때문에, 생선, 쓰레기, 담배 냄, 새 제거에 추천한다. 재료, 계피 파우더 1테이블스푼, 15g, 오렌지 껍질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끓인다. 혼합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추고 3에서 5분간 더 끓인다. 마지막으로 혼합물을 식혀 분무기에 넣는다. 사용법, 방향제를 부엌, 쓰레기통 주변, 화장실 등에 뿌리자. 필요하다면 하루에 2, 회 뿌린다. 3. 로즈마리와 레몬, 로즈마리의 향기가 레몬과 만나면, 집안을 신선하고, 쾌적한 기분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니 침실이나 화장실, 거실 등에 추천한다. 재료, 말린 로즈마리 3테이블스푼, 45g, 레몬 1개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로즈마리를 물에 넣고 끓인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레몬을 슬라이스로 잘라 물에 넣는다. 혼합물을 약불로 10분간 끓인다. 마지막으로 혼합물을 식혀 분무기에 넣는다. 사용법, 방향제가 필요한 곳에 분무기를 뿌린다. 향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에 여러 번 뿌리자. 4. 소나무, 육두구, 그리고 월계수 소나무 향기가 나는 이팡. 향제는 집의 곰팡이 냄새를 제거한다. 또한 상쾌한 향기가 온 집의 분위기를 신선하게 유지한다. 또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알러지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재료, 소나무, 가지 3개, 육두구, 월계수 2개, 물 1컵, 200ml, 준비 방법,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끓인다. 혼합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10분간 우린다. 불을 끈 뒤 방향제가 필요한 곳에 두고 식힌다. 사용법, 혼합물의 증기가 공기로 퍼져나가면서 향기를 퍼뜨린다. 혼합물이 식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자. 그 다음날 다시 데워 증시과 정을 반복하자. 혼합물의 향기가 다 날아갈 때까지 이를 반복할 수 있다. 위에서 입어 보았듯이 나만의 방향제를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화, 물질을 피하고 싶다면 위의 방법들을 활용해보자. 그러니 화, 물질은 피하고 싶다. 보았다. 감사합니다.